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펫도시가 지은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입니다. 부제는 세계적 투자 분석기관 모닝스타가 밝히는 주식투자의 정석입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닝스타라는 분석기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펀드평가기관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은이 펫도시는 주식분석부분이사로서 모닝스타 주식등급평가모델 개발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성공투자를 위한 5가지 원칙, 2장은 피해야 할 7가지 실수, 3장은 경제적 회자,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성공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회계에 관련 내용과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9장부터 11장은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싸게 사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부터 26장까지는 각 산업별로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들이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한 권을 가지고 주식공부를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주식투자를 위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성공투자를 위한 5가지 원칙과 꼭 우리가 피해야 할 7가지 실수를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좋은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봐야 할 경제적 회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문, 위대한 주식을 고르기는 어렵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위대한 주식을 고르기는 어렵다. 성공투자는 간단하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개개의 주식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투자 성공을 위한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주식을 선정하는 기본 원칙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며, 위대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를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 회계 지식, 경쟁 전략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 줌의 건전한 회의주의이다. 그 중에서 평범한 사람이 얻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기본적인 투자 과정은 간단하다.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을 위대한 투자와 혼동하는 실수를 피한다면 이미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발 앞선 셈이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른 것이다. 2000년 시스코 주식이 주당 순이익의 100배에 거래된 것을 생각해보라. 회사는 위대했지만 주식은 끔찍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과 같음을 유념하자. 주식을 기업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그날그날의 주식 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잉여연금 흐름과 같은 보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멋진 기업을 찾아내서 그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은 부를 창출한다. 그리고 기업의 부가 증가할수록 주가도 언젠가는 당연히 오른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덕쟁이이다. 멋진 기업이 헐값에 팔릴 수도 있고 돈만 까먹는 벤처기업이 장밋빛 미래를 가진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최신 동향 분석이나 주가 차트가 월가를 도박판처럼 다루는 트레이더에게는 멋진 도구일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부를 일구려는 투자자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당신이 소유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이 잘 나가면 주식도 잘 나간다. 기업이 병을 앓으면 주식도 병을 앓는다. 월마트를 예로 들어보자. 1990년대 중반 이 회사의 고속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른 한편 콜게이트 팜올리브가 1990년대 후반 공급망의 군사를 빼고 혁신적인 기능의 치약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같은 기간 이 회사의 주가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장기에만 적용된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기본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오르내릴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라. 모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는 미스터 마켓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행동을 예측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수천명의 투자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 결과 뛰어난 투자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대신 그들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런 행동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것은 여러 번의 거래를 의미하고 이는 곧 세금과 거래비용의 증가로 직결된다. 단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은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거의 2배인데다 빈번한 거래에는 수수료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제1장에서 논하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주식 선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중과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한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는 항상 상충되는 의견이 있게 마련이고 가장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주식 가치에 대한 우리만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나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떠벌림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투자의 성공은 개인적인 훈련에 좌우된다. 군중이 우리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서문을 받는데요. 이 서문만 잘 이해해도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 성공 투자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틀은 세상에 대한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준비를 잘 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며 대중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쫓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좌절감의 능력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철저히 준비한다. 2. 경제적 혜자를 찾는다. 3. 안전마진을 마련한다. 4. 오랫동안 보유한다. 5. 팔아야 할 때를 안다. 정말 이 5가지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을 사고 어떤 가격에 사고 어느 동안 보유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필요한 내용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철저히 준비한다. 쉽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이 매수하는 주식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회사의 안과 박스를 두루 알지 못한다면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 투자란 우리 자신의 돈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인데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투자에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무조건 솔깃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박인 성장주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가올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연차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경쟁사들을 확인하고 과거의 재무제표를 훑어보아야 한다. 힘든 일이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그 회사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투자에 이를 수 있다. 조사해 드리는 시간을 투자 취소의 기회라고 생각하자. 사람은 돈이 된다는 귀뜸을 들이면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개 만용보다는 분별이 승리를 거두는 법이다. 조사를 철저히 하다 보면 그 투자가 사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이 멋진 주식이고 당신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아서 약간의 이익을 놓친다 해도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성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투자 취소 기회를 가진 덕분에 당신은 실패할 것이 뻔한 투자를 피할 수도 있다. 2. 경제적 회자를 찾는다. 나쁜 회사와 좋은 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좋은 회사와 위대한 회사의 차이점은? 대체로 그것은 회사가 구축한 경제적 회자의 크기를 말한다. 경제적 회자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말한다. 옛날에 성 바깥을 둘러싼 연못, 즉 회자를 누워서 진입자를 막았듯 경제적 회자는 경쟁사가 자사의 이익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준다. 자유 경쟁의 경제에서 자본은 항상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를 끊임없이 찾는다. 그 결과 이익이 가장 높은 회사 주변에는 경쟁사들이 득실된다. 대다수 회사들이 이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으로 회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이익을 거두는 회사는 경쟁사들과 경쟁하면서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적 회자는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평균 이상의 이익을 거두게 해준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장기 투자가 된다. 초과 이익을 달성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뛰어나고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넓은 경제적 회자를 발견하는 비결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회사가 경쟁사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으며 어떻게 계속해서 흡족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경제적 회자를 발견하는 관건이다. 그래서 경제적 회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은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3. 안전마진을 마련한다. 위대한 기업을 찾았다면 투자 과정의 절반을 마친 셈이다. 나머지 반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다. 투자자의 목표는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측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에만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 예측한 가치와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이다.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보자. 1990년대 코카콜라는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도 그렇다고 확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50배의 주당 순이익을 지불하고 코카콜라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괜찮은 투자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주식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인 안전마진을 무시한 대가였다. 코카콜라 주식이 비싼 탓도 있었지만 이 주식이 주당 순이익의 50배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지는 말아야 했다.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40배의 주당 순이익만을 지불하는 식으로 안전마진을 마련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정말 제가 요즘에 이것을 너무나 뼈자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업을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그것은 좋은 투자는 아닌 거죠. 좋은 기업일 뿐인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불하려는 주식의 가격에 안전마진을 항상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회사의 전망을 과대평가했음을 깨달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투자 손실을 줄여줄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변동이 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안전마진을 크게 잡아야 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이익을 올리는 착실한 기업이라면 안전마진을 작게 잡아도 된다. 가령 월마트처럼 안정적인 회사에는 20%의 안전마진이 적당하지만 에어 크롬비 앤드 피치처럼 변덕스러운 10대들의 패션 감각에 좌우되는 회사에는 훨씬 큰 안전마진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떠나간 버스가 될지 모른다고 염려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는 편이다. 물론 떠나간 버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이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서 그 충격으로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래는 불확실성의 장이다. 그렇기에 충분히 오래 기다린다면 대부분의 주식이 한두 번쯤은 적정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팔리기 마련이다. 물론 극소수의 주식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상승을 거듭한다. 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것이 이미 가진 돈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주식 가치평가에 익숙해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회사의 과거 10년 이상 동안의 주가 수익 비율, 퍼를 관찰하는 것이다. 현재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이 30이고 지난 10년 동안의 퍼가 15에서 34 사이였다면 과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현재의 주가는 상당히 높은 셈이다. 현재의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지난 10년보다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전망이 더 밝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과거보다 현재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다면 관망하는 것이 좋다. 시장이 성장 전망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주식을 산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두게 될지도 모른다. 일단 주식에 지불해야 할 가격을 이해하려 할 때 원칙과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임을 유념하자 가치평가는 투자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4. 오랫동안 보유한다. 주식을 사는 것은 중요한 구매 활동이며 그에 마땅한 대접을 해줘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나 냉장고, DVD 플레이어를 1년에 50번씩 사고 파는 사람은 없다. 투자는 장기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 단타 매매는 패자의 게임을 의미한다. 하나 둘씩 추가되는 비용, 즉 세금과 수수료는 훌륭한 투자 성과를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장애이다. 주식을 자주 교체해도 5%의 추가 수익을 매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말로 자신 안 되면 거래를 계속하라. 그러나 침체장에서 겸손의 미덕을 배운 적이 있다면 인내하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 특히나 여기는 단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단타 매매에서 수익을 또 얻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5. 팔아야 할 때를 안다. 이론적으로는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십 년 동안 쭉 주식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론 회사들만 골라서 살 수 있을 만큼 현명한 투자자도 거의 없다. 주식을 팔아야 할 적절한 시기를 아는 것은 사야 할 시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주식은 너무 빨리 파는 반면 손해해 볼 주식은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는 편이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기업 및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하루에 20번씩 주가 변동을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 초점을 두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봐야 되지 괜히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함만 가중이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지를 논하기 전에 언제 팔지 말아야 할지부터 논하고 넘어가자. 1.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 변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한 정보도 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완전히 비논리적인 이유로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장기 수익은 대부분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토대로 한다. 지난주나 지난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주식을 산 이후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2. 주가가 치솟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주식 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그래프들은 미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 두 가지는 주가의 변동만 가지고 주식을 매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주식 매도를 생각할 때마다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을 떠올리자. 그러면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투자 결정에 실수가 있었는가? 처음에 회사를 평가할 때 놓친 점이 있는가? 경영진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힘겨운 거심이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실수가 무엇이든 주식을 산 근거가 더 이상 타당하지 못하다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가치가 거의 없다. 처음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손실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2. 회사의 펀더멘탈이 악화되었는가? 회사가 여러 해 파죽지세로 성장하다가 슬슬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현금은 쌓여있지만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가 힘들고 경쟁으로 인해 이익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때가 회사의 미래 전망을 재평가해야 할 시기이다. 회사의 상황이 과거보다 상당히 악화되었다면 주식을 팔자. 3. 주가가 내재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시장은 가끔 지나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값을 쳐주기도 한다. 주가가 터무니 올랐으면 아무리 위대한 회사라도 파는 것이 좋다. 4. 다른 데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투자자의 최우선 목표는 언제나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에 돈을 배분하는 것이다. 손해를 볼지라도 다소 저평가된 자산을 팔아서 가능성이 더 높은 주식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예상 수익이 그저 그런 투자에서 돈을 빼서 예상 수익이 아주 높은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 정도면 주식을 파는 이유로 충분하다. 즉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이익의 기대가 적은 주식을 팔고 갈아타도 좋다는 것입니다. 5. 한 종목에 돈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는가? 이것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가장 최선의 이유이다. 당신이 옳은 행동을 했고 훌륭한 주식을 선택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요점은 탐욕 때문에 훌륭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비중이 10에서 15%를 넘기는 주식이 있다면 그 회사의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에 상관없이 가지치기를 고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비율은 대략적인 기준선에 불과하다. 당신은 단일 종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보다 분산된 투자를 원하는 성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즉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어느 책을 보더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산 또한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5에서 10가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거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해야 할 7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에서의 가장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신바람 나는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주식을 많이 선택해야 이런 2, 3가지 큰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를 분석하기 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하게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1. 홈런을 노린다. 2.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3. 제품과 사랑에 빠진다. 4. 시장이 침체일 때 공포에 빠진다. 5. 시장 타이밍을 찾으려 한다. 6. 가치평가를 무시한다. 7. 주당 순이익에 너무 의존한다. 1. 홈런을 노린다. 이것은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사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모 아니면 도 같은 위험이 높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잔뜩 채워가는 것, 다시 말해 담장을 넘기는 홈런만을 노리며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수학적 속성을 살펴보면 큰 손실은 메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50% 떨어진 주식은 2배 올라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직 작은 신생기업에 불과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찾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어렵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아니라 망해버릴 회사에 돈을 들이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 소형성생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최악의 수익을 내는 주식종목에 속한다. 더욱이 작은 기업들 중에는 잘 버티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많다. 도산하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도산한다. 가령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나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은 매년 8%나 되었다. 그리고 대략 2200개의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퇴출되기 전에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이것은 정말 최근에 나스닥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소형성장류의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1배 2배 그렇게 되는 주식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면서 거품이 빠지면서 이익을 보지 않는 소형성장주들이 추풍낙엽처럼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점 대비 70에서 80%까지 떨어진 기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월가에서 가장 큰 기대를 치르게 하는 말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2. 역사는 되풀이되고 거품은 터진다. 그리고 시장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커다란 핸드킵으로 작용한다. 요점은 간단하다. 미래를 이해하려면 시장의 과거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TV를 끄고 산보나 가도록. 3. 제품과 사랑에 빠진다. 투자를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에 속한다. 몇 년 전 팜파일럿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제품을 사고 나서 팜이라는 회사를 위대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제품이 반드시 커다란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팜은 사용이 쉽고 값싼 PDA를 최초로 발명한 회사였다. 하지만 소비자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마진은 적고 경쟁은 치열하다. 게다가 지속적인 이익을 내기도 결코 쉽지 않다. 기업을 평가할 때 위대한 제품과 혁신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기업 그 자체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물론 수백만 명이 팜의 위대한 장비를 구입했고 심지어 주요 경쟁사 한 곳은 팜에 인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의 경기 침체가 결국 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 팜은 2001년과 2002년에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2003년 중반이 되자 이 회사의 주식은 2000년 초 처음 거래가 시작된 이후 98% 이상 폭락했다. 주식을 알아볼 때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이 매력적인 회사인가? 나라면 회사 전체를 구입할 것인가? 노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 그 회사의 제품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라도. 즉 어떤 회사를 단 하나의 제품만을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회사 자체가 튼튼하고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저도 어떤 기업이 현재 좋으면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 경쟁적인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뒤에 경제적 혜자 부분에서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4. 시장이 침체일 때 공포에 빠진다. 주식 투자는 수다쟁이들이 조언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그 주식을 사고 싶어하지 않을 때 더 매력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때 자산의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는 사실이다. 해외 시장에서 싸게 나온 주식을 체계적으로 알아본 최초의 투자자 중 하나인 존 템플턴 경의 말에 따르면 비관주의가 팽배했을 때가 최적의 매수 시기이다. 이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예는 비즈니스 위크의 1979년 커버 스토리이다. 주식이 18년 동안의 장기 호황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쓰인 이 기사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즉 가장 침체일 때가 매수하기 적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999년 말 워렌 버핏을 커버 기사로 다룬 배런스는 왜 그러십니까 워렌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버핏이 기술주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았다. 그 후 3년 동안 나스닥은 60% 이상 떨어졌지만 버크셔 해설웨이의 주식은 40% 올랐다. 즉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팔아야 할 때라는 것이고요. 또한 모닝스타가 과거 여러 해 동안 매년 수행해온 연구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경험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돈이 가장 몰리는 펀드 유형과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펀드 유형을 살펴본 결과 매우 흥미진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수년 동안 3년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피하는 유형이 모두의 사랑을 받는 유형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던 것이다. 열매를 수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에는 보상이 따른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금융지가 떠들어대는 이달의 추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버림을 받아 시장에 싸게 나온 주식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의 투자 성과는 한층 향상될 것이다. 5. 시장 타이밍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시장 타이밍은 투자에 대한 가장 커다란 통념 중 하나이다. 언제 시장에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와야 할지를 일괄성 있게 알려주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시장 타이밍에 관한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 너무나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초지일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언제 시장이 저점일지 언제 시장이 고점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신은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6. 가치평가를 무시한다. 주식을 산 다음 놓아두는 유일한 이유는 파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가치평가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을 유념하고 넘어가자. 시장의 기대가 낮다면 구입한 주식이 기대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긍정적인 뉴스나 상력한 상대 강도 지수를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즉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가치보다 싸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싸게 사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7. 주당순이익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하루를 마감한 뒤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여러 이유에서 회계장부에 나타난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진이 원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장난치기가 훨씬 힘들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건정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러내줄 수 있다. 또한 이익 대비 현금 흐름 운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여러가지 사건을 사전에 짐작할 수 있다.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든다면 내부의 무언가가 골맞다는 증거다. 이런 일반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보통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다음 장에서는 경제적 혜자를 분석해서 위대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저도 주당 순이익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책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당 순이익은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장 경제적 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을 판단하기 위해 보통 어떤 회사가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지를 살펴보고 그 추위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를 가늠한다. 그러나 가끔은 작은 걸로 비춰볼 때는 무척 멋있어 보이는 기업이 아주 끔찍한 실적을 거두기도 한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 성공은 의뢰해 경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이 클수록 경쟁도 치열해진다. 그것이 아마도 자유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자본이란 항상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분야를 쫓는다. 경쟁사들이 독점의 이익을 조금씩 떼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률이 줄게 마련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기업이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거기 막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혜자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이익이 점점점 줄어들고 성장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회사가 큰 이익을 내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적 혜자의 개념은 모닝스타의 주식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혜자는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적 혜자를 분석하려면 다음의 4단계를 따라야 한다. 1. 기업의 역사적인 수익성을 평가한다. 그동안 기업의 총자산 이익률과 주주자본 수익률이 탄탄했는가? 이것은 기업이 경제적 혜자를 구축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2. 기업이 탄탄한 자본 수익률을 걷어왔고 수익이 지속적이라면 기업이익의 원천을 평가해야 한다. 왜 기업은 경쟁사들을 물리실 수 있는가? 왜 경쟁사들은 그 이익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3.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사를 막을 수 있을지를 측정한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경쟁 우위 기간이다. 어떤 회사는 몇 년 동안만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수십년도 가능할 수 있다. 4. 업계의 경쟁 구조를 분석한다. 이 업계의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경쟁하는가?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은 매력적인 산업인가? 아니면 경쟁사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초경쟁적인 산업인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수익성 평가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재무 결과를 검토해서 기업이 경제적 회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이다. 자본 비용을 초과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 다시 말해 투자한 금액을 훨씬 상해하는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손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이 질문들 중 완벽한 측정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없지만 함께 사용할 경우 경제적 혜자를 가진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훌륭하게 식별해준다. 그래서 1. 인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가? 얼마나 창출하는가? 인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투자 뒤에도 돈이 남는다. 다음으로는 인여 현금 흐름을 매출액 또는 수익으로 나누자. 이렇게 하면 기업이 수익 1달러 중 어느 정도 초과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기업의 매출액에서 인여 현금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는다면 돈 버는 기계를 발견한 셈이다. 2. 기업의 순이익률은 얼마인가? 순이익률은 다른 관점에서 수익성을 측정해준다. 순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이 매출 1달러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지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이익률이 15%를 넘으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인가? 자기 자본 이익률은 즉 ROE는 주주 자본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1달러당 이익이 얼마인지를 측정한다. ROE는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을 평가해주는 훌륭한 수단인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의 ROE가 지속적으로 15%를 넘는다면 주주의 돈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며 경제적 혜자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총자산 이익률이 얼마인가? 총자산 이익률은 즉 ROE는 기업 자산 대비 순이익률으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에서 이익을 뽑아내는지를 측정해주는 수단이다. 6에서 7%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이용할 때 기업의 ROE가 지속적으로 이 비율을 넘는다면 경쟁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4가지 측정수단을 살펴볼 때는 1년 이상의 기록을 봐야 하고요. 기업이 1년 이상 안정적인 ROE와 흡족한 인여 현금 흐름 그리고 괜찮은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했다면 이 기업은 실질적이 들쑥날쑥한 회사보다 훨씬 넓은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단지 1에서 2년 동안만이 아니라 좀 더 오랜 기간 경쟁사들을 물리쳐서 기업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가치평가에서 5년은 최소한의 기한이며 가능하다면 10년의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규칙일 뿐 명확한 커트라인은 아니다. 수익성 기준의 추이를 비교할 때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 즉 자동차 기업이면 자동차 산업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2. 경제적 혜자 구축하기 다음으로는 기업이 오랫동안 높은 이익을 내면서 경쟁사들을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매력적인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업 차원의 전략이 중요하다. 경제적 혜자의 원천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1. 우수한 기술이나 품질을 통해 실질적인 제품 차별화 창출 2. 신뢰받는 브랜드나 평판을 통해 인식 차원의 제품 차별화 창출 3. 비용 감소 또는 더 낮은 가격에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4. 높은 전환 비용으로 고객을 속박시킴 5. 높은 진입 장벽이나 성공 장벽을 만들어서 경쟁사의 접근을 차단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5가지 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래 갈까 입니다. 다음 단계로 경제적 혜자의 수명을 평가해서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사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5.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 혜자가 단기간만 있을 수가 있고 장기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걸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경제적 혜자의 수명을 평가해서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사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경제적 혜자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하나는 깊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이고 하나는 너비, 기업의 평균 이상 수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이다. 기술회사의 경제적 혜자는 대부분 깊지만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멋진 수익성은 경쟁사가 더 좋은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된다. WD-40 같은 틈새 기업은 정반대이다. 가정용 유난류를 만드는 이 회사는 한 해 동안 엄청난 돈을 벌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당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오랫동안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혜자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못 구하더라도 예측은 해봐야 한다. 이때 기업을 세부류, 2년이야, 3에서 5년, 5년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술 우수성, 실질적인 제품 차별화를 기본으로 하는 경쟁 우위는 수명이 상당히 짧다. 성공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계류 등의 고정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막대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 변화 속도로 인해 이런 초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오늘의 리더가 내일의 패자로 돌변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데다 잠재적인 보상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브랜드, 즉 인식 차원의 제품 차별화 고객을 속박하는 것, 경쟁사의 접근을 막는 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최우선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업종 분석 마지막 단계는 기업이 속한 업종을 조사하는 것이다. 어떤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돈 벌기가 훨씬 쉽다. 업계의 수익성 여부가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쟁 구도를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산업을 대략적으로 이해해서 각각을 구분해야 한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 추세인가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 기업들이 지속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산업이 주기적인 순환을 겪고 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가. 소수의 대기업이 산업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비슷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평균적인 기업이익은 얼마인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가 25% 이상 아니면 상당히 낮은가 15% 이하. 평균 성장률, 평균 이익률 등 전체적인 통계치를 살펴본 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개개의 기업들을 검토해 봐야 한다.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등의 기준으로 나열한 뒤 10여개의 회사를 조사해서 그 산업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기업의 장기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소한 5년이고 10년이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이 경쟁이 심한 업종인지 돈을 벌기가 쉬운 업종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혜자를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너무 간략히 보긴 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책은 재무제표 분석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서 안진마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각 산업별로 애널리스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대한 것보다 너무 좋은 책이었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한 내용이 정말 투자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